조건은 24가지로 했습니다. 207쪽에 24가지 조건 도표가 있죠. 중요한 조건에는 121에서 안이 뭡니까. 세부 항목까지 더 나열되어 있습니다. 207쪽 보시죠. 그래서 원인이라는 조건부터 해서 매주 마지막 24가지 떠나가지 않은 조건. 초판에서는 원인의 조건을 했는데 왜 이라는 것을 이상하게 옮겼느냐 하면 가급적이면 직역을 해 보려고. 이걸 갖고 고민도 많이 했고요. 우리 문팀하고 토론도 아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원인이라는 조건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왜 이렇게 옮겼느냐에 대해서는 앞에 205쪽하고 206쪽 204쪽 205쪽 206쪽의 주가 길게 했죠. 이렇게 고심을 해서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걸 이렇게 주에 길게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아니고 정확한 문법적인 빨리 문법의 토대로 해서 근거로 해서 그러면 제가 존경하는 레디 사회도의 문법에서 정리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걸 제 남들은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래서 이렇게 옮겼습니다. 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 더 살펴보고 싶은 거죠. 207쪽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인이라는 조건이 되어있죠. 그리고 검색을 보면 지배하는 조건들이 되어있죠. 그래서 일하는으로 옮긴 것도 있고 하는으로 옮긴 것도 있습니다. 주로 하는, 는 이렇게 옮기는 형용사죠. 그래서 실제로 조건에 나타나는 중요한 키워드가 형용사일 때는 뭐뭐 하는 혹은 뭐뭐한 조건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키워드에 나타나는 중요한 키워드가 조건의 문장에 나타나는 중요한 키워드가 명사로 되어있을 때는 이 앞에 명사하고 뒤에 조건이 동격입니다. 됐죠. 그렇게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동격이기 때문에 조건인데 원인이라는 조건. 그렇죠. 원인이라 불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을 원인이라고 말하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대상이라는 조건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조건을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상이라는 조건에 대한 겁니다. 쉽게 할 뿐이면 원인의 조건, 대상의 조건, 체외처럼 그런 책임감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가 알아서 보면 의는 모든 겁니까? 이런 설명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서 이렇게 구분해서 옮겼습니다. 고침을 많이 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고침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줄을 이렇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빽빽하게 줄을 두 페이지 정도로 줄을 달려면 며칠을 고침했을까요? 적어도 몇 달은 있잖아요. 이걸 두고 하고 또 다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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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이렇게 변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변명을 드리고 고침을 많이 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드리고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24가지 조건은 빠타나죠. 빨리 3장 가운데 논장은 일곱 가지면 되는데요. 논장 7론 가운데 맨 마지막을 빠타나라고 합니다. 빠타나를 확 풀어서 옮기면 상호의존 관계입니다. 됐죠? 상호의존 관계는 빠타나를 확 풀어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이 빠타나라는 책에 아주 뭡니까? 이게 뭡니까? 한 400페이지 되는 거로 일곱 권입니다. 저런 방법이지만 그죠? 400페이지 되는 것 정도로 일곱 권으로 구상하고 있는 엄청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빠타나에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빠타나에는 24가지 조건이 어떤 순서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바로 도표 207과 같이 원인이라는 조건부터 해서 맨 마지막 24번 떠나가지 않은 조건까지 이 순서대로 나타납니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청정도론은 경장의 주석서지 논장의 주석서는 아닙니다만 청정도론에서도 제17장에서 24가지 조건을 열가할 때 이 순서대로 열가하고 있습니다. 왜? 빠타나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에 지금 발리어로 뭡니까? 24가지 조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얀마에서도 발리어로 독송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마시 센터에 있습니다. 우리 일창선님이 또 다른 사회도 모시고 안양에서 개원에서 한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24가지 조건을 늘 앞에, 제일 앞에 딱 핵심한 관측을 나눈 게 있습니다. 늘 독송을 하는데 거기서도 당연히 이 순서대로 합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이 적으로 되어 있고 빠타나 적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책에서 이 아비담마타 상가에서 저자이신 아누루타 선님께서는 이 순서대로 설명을 하고 계시지 않고 순서를 바꾸어서 설명합니다. 바꾼되는 이유가 있겠죠. 이 분은 대가 중에 대가이시잖아요. 그래서 24가지 조건, 그리고 뭡니까? 이 24가지 조건이 빠타나의 어떤 구조에서, 꽉 잡은 구조에서 나타나는데 그 구조를 다 체득을 해서 이해를 해보시니까 이 24가지 조건은 이 분은 뭡니까? 이 6가지로 다시 해체해서 나누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이 뭡니까? 24가지 조건은 순서를 바꾸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바꾼 순서가 됩니까? 206쪽이죠. 206쪽 간략히 적용시키면서 그 밑에 1에서 208쪽 가면 2, 3, 4, 5, 6 있죠. 이 6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1번은 뭡니까? 정신은 정신에게 6가지로 조건이 된다. 이랬죠. 그래서 정신은 정신에게, 2는 뭡니까? 정신은 정신물질에게, 그 다음에 정신은 물질에게, 물질은 그 다음 정신에게, 5번은 개념과 정신물질은 정신에게, 6번은 뭡니까? 정신물질의 상은 같은 정신물질에게, 이랬죠. 우리가 여기서 이해될 것은, 조건을 이해한다면 A, B, C로 이해해야 된다. 그죠. 그렇죠. A는 뭡니까? 조건 짓는 법이겠죠. 그 다음 B는 뭡니까? 조건따라 생긴 법이고요. C는 뭡니까? 이 둘에 관계되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로 구문이, 거기 대부분이 이랬습니다. A는 B에게 C로 조건이 된다. 항상 이렇게 나타납니다. 됐죠? 우리 24가지 파타나의 구문을 간략하게 하면 뭡니까? A는 B에게 C로 조건이 된다. 그래서 수학이나 산수진대보면 간단한 분도 아닙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A는 뭡니까? 조건 짓는 법은 B는 뭡니까? 조건따라 생긴 법에게 C라는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열었습니다. 열었습니다. 우리 여기 나오는 틈없는 조건으로 조건을 낸다.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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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생긴 정신은, 먼저 생긴 정신이라는 A는 뒤에 생긴 정신이라는 B에게 통없는 조건이라는 C로 조건이 된다. 됐죠? 안답니다. 이 공식에 다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스님은 여기서 뭡니까? A, B에 어떤 법들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했습니다. 됐죠? 그러면 아무것도 스님은 우리가 A하고 조건 짓는 법, 조금 따라 생긴 법으로 나눠보면 뭡니까? 1번은 뭡니까? A, B가 다 각각이 뭡니까? 정신, 정신이죠? 한자로 보면 명 대 명입니다. 명은 뭡니까? 우리 뭡니까? 심, 심, 소입니다. 아부장에서 이야기하면 그렇죠? 그렇죠? 심, 심, 소.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온으로 보면 뭡니까? 수상, 행, 식. 그렇죠? 수상, 행, 식이고 그러면 색은 색이고 됐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정신 물질로 일어났습니다. 정신은 명이고 물질은 뭡니까? 색이죠. 그렇죠? 그래서 조건 짓는 법이 뭐고 조금 따라 생긴 법이 뭐냐를 1번은 뭡니까? 조건 짓는 법도 정신이고 정신으로 하는게 정신이 덜 사납겠죠. 그렇죠? 명의라는 것보다 그렇죠? 명의라고 적을까요? 정신이라 적을까요? 어떻게 정신이 더 천합니까? 정신이 사납까요? 정신이 사납까요? 정신이 납시다. A도 정신이고 B도 정신인 경우가 여기서 첫번째입니다. 그럼 두번째는 뭡니까? A는 정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B가 뭐라는 겁니까? 정신도 되고 물질도 된다는 겁니다. 세번째는 뭡니까? 간단히 변경합니다. 세번째는 정신이 뭡니까? 정신은 물질이 됩니다. A도 정신이고 그러면 B는 뭡니까? 물질만이 들어갑니다. 정신은 안들어가고 됐죠? 그럼 네번째는 뭡니까? 요 순서가 바뀐 겁니다. A는 물질이고 뭡니까? B는 정신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 봤어요. 결론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뭡니까? 이 8장은 1장부터 7장 특히 1장부터 6장까지 해서 논의한 그죠? 우리 그죠? 정신물질에 관계되는 그 법칙이 장부 여기가 뭡니까? 조건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봤어요. 뭡니까? 뭡니까? 물질은 정신 뭡니까? 물질은 정신보다 17배 더 길지요? 다른 부분은 뭡니까? 정신은 물질보다 17배 더 짧지요? 그러면 어떤 경우를 보면 뭡니까? 야 물질이 일어나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정신은 중간에 일어나서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무슨 말인지요? 물질은 시간이 길이니까 그죠? 대상은 쫙 존재하는데 정신이 뭡니까? 그렇게 인식과정이 사장인식과정이 그게 다 개입되죠? 다시 한번 볼까요? 물질 정신은 물질의 대상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첫째 지나간 방안과 방안과의 동료 방안과의 끊어짐 그 다음에 뭡니까? 옴능전향 그 다음에 전오식 그 다음에 뭡니까?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 자완함 일곱번 그 다음에 뭡니까? 영혼의 마음 그 다음에 방안 이렇게 하죠? 그게 정신 법칙이죠? 그런데 보면 이게 뭡니까? 여기서요? 마음이 일어나서 먹는 것 열곱 신찰라 동안에 방금 들어오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신찰라 가운데 있는 이것을 보여주죠? 이것은 정신이죠? 정신이죠? 물질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물질은 정신에게 어떻게 됩니까? 조건이 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정신은 또 어떻게 됩니까? 물질에게 뭡니까? 이것으로 정신을 한 번 보죠? 물질은 정신에게 무슨 조건이 됩니까? 먼저 생긴 조건이 됩니다. 그렇죠? 이거 먼저 생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정신은 물질에게 무슨 조건이 됩니까? 먼저 생긴 조건이니까? 귀에 생긴 조건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신물질의 관계도 있고 물질 정신의 관계 이것은 물질 정신의 관계고요. 이것은 정신물질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5번은 뭡니까? 어떤 경계를 보면 개년도 파악하고 있죠? 그죠? 더 늦게 보면 열방까지도 파악됩니다. 이것은 뭡니까? 정신물질을 정신에게 이게 뭡니까? 조건 짓는 법이 정신물질이고 조건 딸 생긴 법이 정신이죠? 그죠? 정신에게 이렇게 조건 되는 것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6번째는 뭡니까? 전부 다 파악되겠죠? 그죠? 정신물질이 정신물질에게 조건을 내는 경우 그래서 1번의 경우는 뭡니까? 6가지가 되죠? 그죠? 2번의 경우는 몇 가지가 되죠? 5가지가 되죠? 3번의 경우 1가지 4번의 경우 1가지 5번의 경우 2가지 6번의 경우 9가지 됐죠? 그죠? 이렇게 해보니까 24가지가 되죠? 이렇게 됐죠? 그죠? 그래서 순서하고 관계없이 있잖아요? 파타나에 는 뭡니까? 아까 앞에서 돕혀 본 듯이 있잖아요? 그 순서로 나타나지만 우리 안으로 다 쓰는 뭡니까? 그 순서를 황부시하고 뭡니까? 새로운 순서를 적용합니다. 됐죠? 새로운 분류지준을 적용시킵니다. 그게 뭡니까? 조금 짓는 법이 뭐냐? 조금 달아 생긴 법이 뭐냐? 이렇게 가지고요? 정신 대 정신이냐? 정신 대 정신물질이냐?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설명하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별거한데 제가 다 뻐럭해 미치겠네. 전신이 없어서 내가 처음부터 완전히 뽀록이 다른데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존경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나눠 놓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것부터 208쪽입니다. 제일 먼저 보면 정신이 정신에게 나오죠? 6가지입니다.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아누르타 선임은 바타나와 청년노론 등에 나타나는 전통적인 순서대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예 당시나는 거 있잖아요? 여기 6가지 기준을 세워서 이 순서를 바꾸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정신에게 조금 되는 6가지가 뭡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씩 축하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해설이겠죠? 이 해설은 특히 우리 레디사이토께서 지어주신 바라마타 뒷바리티카 같은 유바리티카 같은 전통적인 해설을 다 참조하고요. 그 다음에 비구보디 스님이 컴프렌시브 매뉴얼 오브 아브라마로 그죠? 이 영어 미국사람들은 다 알아듣어요. 서울 강남사람들은 아 그 경상도 영어 나 그거 못 알아듣는데 아 미국사람들은 다 알아듣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다 참조해서 고생을 많이 해서 이것은 핵심되는 것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틈없는 조건과 더욱 틈없는 조건은 뭐라 그랬습니까? 문자만 다른 같은 관계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비춰보는 이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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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해놓으므로서는 가급적이면 한 문장도 놓치지 한 단어도 놓치지 정확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만 다르지 같은 관계를 설명하는 거라 그러는데요. 틈없는 조건은 뭡니까? 이것은 뭡니까? 선후관계가 되겠죠. 그죠? 앞찰나의 어떤 정신하고 뒷찰나의 정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교해서 뭡니까? 틈 없이 말 그대로 그러죠. 틈 없이 연결되게 일어나죠. 아닙니까? 지난 시간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죠. 만일에 그죠? 앞찰나의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뒷찰나의 마음이 일어났다 불교해서 마음이 뭡니까? 나는 존재의 흐름 온의 찰나생 찰나 멸의 흐름이잖아요. 온의 찰나생 찰나 멸의 흐름 특히 마음의 찰나생 찰나 멸의 흐름입니다. 이 찰나생 찰나 멸을 하는데 중간에 어떤 틈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그렇죠?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로 어떻게 됩니까? 앞찰나의 정신과 뒷찰나의 정신은 틈없는 관계가 있다. 틈없는 조건이 개입된다는 겁니다. 됐죠? 틈없는 조건이 개입되기 때문에 이 틈없는 조건은 힘을 갖고 있죠.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단 한 치의 틈도 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거는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체에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 조건은 힘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됐죠?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소위 말하는 불교는 절대자 절대자는 절대 없습니다. 왜 절대자라고 합니까? 절대 없기 때문에 절대자라고 합니다. 불교에 그런 존재는 없어요. 그건 다 뭡니까? 그야말로 조작입니다. 말하던 이사님 나는 불교 승인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불자들끼도 이런 소리 못하면 뭐해요? 저는 겁이 많아서 다른 종교인들 모인들은 가지도 안 하지만 제가 우리 신성사님 종교인들 많이 보고 요새는 그런 거 옳아 소리도 아닙니다만 성인들 대표이죠. 목사님들 신부님들 잘 두고 왔는데 성인들 대표로 나갈 사람이 없어요. 2박 3일을 같이 해야 되는데 신성사이지 않는데 그죠? 그 우리 하계세님을 보내셔도 없고 그래도 성낙도 그저 좀 있고 그죠? 내 보고 내보고 가려는 거라 와 대중이 결의를 했어요. 안 가려고 딱 하니까 와 그럼 떠나라 이런 분위기들 와 내가 떠나고 어디 가면 갈 데가 없는데 할 수 없이 있잖아요. 하루에 2시간 3시간 하고 막 소개를 저는 강릉입니다. 아무 말 안 했어요. 무조건 예 와 그래갖고 이틀을 딱 보냈어요. 와 그래서 지금까지 신성사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선 순한 양입니다. 밖에 나오면 어떻게 보니 보시다시피 절대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제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신이라 했으면 온갖 불안을 다 짓죠. 내가 신이다. 왜 제가 속가격이 평상신갑니다. 너무 거짓말을 안해요. 그죠? 신이 똥날받았다 이래서 했으면서 그걸 샀는데 그 사람들이 완전히 순한 양이 됩니다. 뭔 이야기 해야 되는데 그 불교에서는 절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 우주가 혹은 우리 정식물질 이 세계가 뭡니까 한치 오차도 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데는 뭐가 있다는 겁니다. 조건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됐죠? 절대자의 창조의 힘이 아니고 조건의 힘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만검자 됐죠? 불교에서도 이 우주가 구성경안의 원리를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조건의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은 한 가지가 아니고 24가지로 되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야마에서는 이것은 심보다 더 높습니다. 이 조건이 절대 그렇게 미야마에서는 그 그래요 천상 세계에 있는 신들이 있잖아요 제일 좋아하는게 이 바타나라고 합니다. 24가지 조건을 이야기하면 신들이 뿅갚힌다고 합니다. 뿅갚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럼 자기들이 그거를 내고 왜냐하면 신이 절대자로 입은 그게 아니잖아요 신들도 엄격한 법칙에서 움직인다는 걸 밝히고 있거든요 그렇게 신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바타나를 신들이 뭡니까? 너무 기분 좋아하고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보석으로 막 흘러나가는 겁니다. 제 불이하고 살짝 들어있어요. 실제로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기린이 되면 저기 사강이라는 불교도시에 있었습니다. 13개월 있었어요. 하루이틀 있었는게 아니고 13개월 1년하고 한달 있었습니다. 밖에 안나오고 한국에 안오고 딱 13개월도 물론 가끔 양국은 뭡니까? 저 밑에 뭡니까? 수도군요. 양국원에 서너달에 한 번씩 양국원에 가보곤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이거로 뭡니까? 방문할 것 없이 이렇습니다. 볼려면 이 바구로 한국같은 멀쎄 뭡니까? 난리가 났을 겁니다. 완전히 소음공개 불교도 나라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합니다. 왜?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신들이 젤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재밌는 이야기 생리하고 그래서 뭐입니까? 우리 정신 대 정신의 관계로서 틈없는 조건과 더욱 틈없는 조건 두개는 같습니다. 왜? 더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자로는 무한민 등 무한민 그렇습니다. 삼 안한다라는 데 밑에는 삼 안한다라는 데 그래서 왜 덜 안느냐 이걸 주성가들은 두개는 똑같다. 그런데 두 번째 거는 그 밑에 보면 이 두 조건은 뜻으로는 하나다 일어났죠. 문자만 다를 뿐 같은 관계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비추어 본 것이다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정의하자면 틈없는 조건은 조건 짓는 법인 하나의 정신이 조금 따라 생긴 법인 다른 하나의 정신에게 자신이 사라진 바로 다음에 일어나게 하여 어떤 다른 정신도 중간에 뛰어들지 못하게 하는 조건이다 했습니다. 더욱 틈없는 조건은 조건 짓는 법이 조금 따라 생긴 법을 자신이 사라진 바로 다음에 정해진 정신 과정 순서에 따라 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들으니까 인식 과정을 쭉 한 번을 풀었죠. 그죠? 이 인식 과정을 딱 정해져있죠. 그래서 특별히 이 인식 과정을 정해져요.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가 그죠? 오문전향 정오식 받은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 자고하나 그야 뭡니까? 이것은 딱 정해진 법 정해져요. 이 사이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개입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특별히 강조해서 설명할 때는 등 자를 붙였어요. 등 무관련 이것은 뭡니까? 등 틈 없는 조건 원어로는 삼 안암 따라 봤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후대 주석가들의 설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뭡니까? 두 조건이 똑같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것은 전찰라의 정신과 후찰라의 정신의 관계입니다. 됐죠? 전찰라의 정신과 후찰라의 정신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틈 없는 조건의 힘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됐죠? 왜 전찰라의 법이 정신이 일어났다고 사라지니까 후찰라의 정신이 일어났다고 사라지느냐 왜 그러냐 여기에는 틈 없는 조건이라는 힘이 될 때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이 힘은 절대자 아니고 절대자 하루라도 개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성선을 전찰라의 정신이 일어났다 사라지면 그와 관계된 후찰라의 정신이 반드시 틈 없이 혹은 더욱 틈 없이 개제되어서 일어났다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틈 없는 조건과 뭡니까? 더욱 틈 없는 조건은 뭡니까? 찰라생 찰라멸의 흐름 있잖아요. 우리 수상행식 우리 정신의 찰라생 찰라멸의 흐름을 규정하는 가장 막강한 조건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문비타스님이 이거를 제일 먼저 가르쳐서 가져와서 설명하시는 것이 아닌가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딴건 한번 읽어보십시오. 두번째는 뭡니까? 세번째 네번째 조건은 212번입니다. 이것도 정신과 정신의 관계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조건과 은악한 조건 이것도 똑같이요. 존재하지 않으니까 떠나갔으니까 존재하지 않지 맞죠? 맞죠? 존재하지 않으니까 떠나갔지 떠나갔으니까 존재하지 맞죠? 그죠? 두개가 똑같은 형상을 보고 설명하는 상호의종 관계인데 어떻게 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죠? 그죠? 존재하지 않는다고 관점에서 보면 존재하지 않는 조건이고 떠나갔다는 조건에서 보면 떠나가죠. 에이 씨 그 이야기 나도 오겠다. 그 이야기 나도 오겠다. 사실이잖아요. 맞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상으로 했습니다. 이 두 조건도 본질적으로는 하나이지만 문자만 다르다. 뭡니까? 존재하지 않는 조건은 사라진 정신이 다른 정신에게 자신의 바로 다음에 일어날 기회를 주는 조건이다. 떠나간 조건은 어떤 정신이 자신이 사라짐으로 해서 다음의 정신이 일어날 기회를 주는 것이다. 되죠? 본관점에 따라 다르죠. 그죠? 그리고 이 힘은 다른 힘이라고 봐야됩니다. 됐죠? 그죠? 존재하지 않는 힘하고 떠나가는 힘은 그죠? 현상은 같은데 힘으로 볼 때는 뭡니까? 다른 힘으로 보기 때문에 구분해놨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떠나면 갑니다. 그 다음 뭡니까? 반복하는 조건입니다. 네 분. 다섯 분. 반복하는 조건입니다. 희생은 핀 조건을